어머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이것도 그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래 그거 봤다 내가 다 입었던 거잖아 이거 할로윈 때 비둘기 코스프레 이렇게 하면 뚱둘기처럼 뚱둘기처럼 이거랑 이거 같은 거는 이상민 오빠 불었어 불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딱 같이 입고 딱 딱 입고 나면 딱 이거 1 2 3 4 왜 이렇게 멈추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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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진짜 웃으니까 나 20살이네 거인한테 필요한 것도 있어 우리 집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집 이렇게 되겠는데? 아니 나는 괜찮아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 그거는 아 그 화장하고 이렇게 지울 때 트렌치 오일 묻혀서 하는 거구나 아니 아니 또 뭐야? 아 일단 둘게요 왜 하필 이쪽 손가락을 뚱뚱뚱뚱뚱뚱 아우 석고 방향제라고 이게 방향제라고? 왜 이런 걸 샀어? 아니 솔직히 이거 이거 의도한 거야 아니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하나면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향수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향을 계속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럼 뭐해 기분이 이미 나쁜 거야 우정의 의미로 내가 이거 가질게 그럼 나중에 그래 헤어지는 형제들 보면 꼭 있잖아 그치 그치 목걸 도현이? 도현이? 세 번째 손가락 없어요? 도현이? 세 번째 손가락 없어요?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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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손가락이 없어도 도현이? 원래는 이거 티팬티를 입을 줄 몰라가지고 앞으로 입었다가 남편으로 남편으로 갔다 보고 크게 가지 서러워 서러워 아니 왜냐면 패티라는 게 큰 쪽이 엉덩이고 작은 쪽이 앞이니까 엉덩이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저보다 외기 코끼리 외기 코끼리 마스크야 어? 어? 저기 나 김영찬 설명을 안 해 마스크야 나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세상에 이게 누구요? 엔터테이너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아 아 저기 뭐였냐 세상에 못 해가지고 햄빛을 가고 우리 나라 만세 진짜 최고다 너무 고마웠어 이게 무슨 일이야 트리 옆에 있을게 있을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서른더스 재롱잔치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포항처럼 이렇게 해왔어요 아 크다 대상과 대장 그래도 작고 크니까 우린 줄 알겠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동훈 오빠 잘생기셨지 아 아 잘생겼어 이동훈 오빠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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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 잘생겼어 잘생겼어 뭐야 뭐야 글쎄 동훈 오빠랑 얘기 좀 해보고 뭐야 잠깐만 어휴 성훈 오빠가 어제 앉는 게 심상치 않던데 성훈 오빠가 어제 앉는 게 심상치 않던데 성훈 오빠랑 잘해봐 내가 좀 보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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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화 한 적 있었는데 언제 라디오 갔는데 성훈 오빠랑 얘기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사과봐 우리끼리 우리끼리 했네 우린 무조건 뭐만 있으면 잘해봐 그렇지 얘기하는 건 잘하니까 또 그때 가면서 막 나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막 짤 이런 걸 있길래 막 봤어 근데 나는 무슨 약간 광신도같이 나왔더라고 아 흐흑 꽃에 치다 여수도 없잖아 내가 살게 ㅎㅎ 눈이 이렇게 눈알이 뒤집어졌던데, 막. 아우, 너무 멋있다. 그런데 우와. 우와, 진짜 무거워. 이게 대상이 무게인가 봐.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상 탔어요. 그만해, 그만해. 부끄러워. 우리나라가 한남동사람들, 한남동사람들. 거기 또 나타나. 나 혼자 산다가 최고지. 그럼. 80까지 혼자 살아. 아니, 갑자기 혼자 들어갈 거야? 나 혼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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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아, 잠깐만. 왜? 아, 신호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토마토가 해장에 좋으니까. 그래도 손님이 있는데 비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거인 가고 난 비울게. 그래. 거인 고마워. 난 갈게. 응. 맥주만 있으면 돼. 그래, 알았어. 맥주랑, 내가. 잠깐만. 잠깐만. 지금 급한데? 그때 생각난다. 그 생각 나중에 만들까? 그 생각 나중에 만들까? 13년 전인가? 아니야, 아니야. 13년 전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 생각 나중에. 까마득해. 그때 우리가. 참, 나 갈 때도 없고. 너무 급했거든, 진짜. 아시잖아, 이 분. 그 얘기 나중에 만들까? 이게 다 돈이 없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있었어, 나중에. 나중에. 선배 집에서 자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유, 나 진짜 그때만 살구만 몰라. 나도 몰라. 이따가 알았어. 나 일 볼게. 어, 일 봐. 응, 일 봐. 아, 고마워. 생각해 보면.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 보면. 1, 2년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10주년을 진짜 이렇게. 까마득하게. 빨리. 아이고, 내가 급한 사람. 아이고, 가라고. 빨리 가.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어떻게 둘이. 이거 완전 시스팜이야. 아, 너무 웃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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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테인던데. 아,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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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고. 잡상이. 아, 가라고. sei my god. 한글자막 by 한효정